개랑 아.. 진짜 나에게도 못.. 미션 아.. 그래 그냥 나가 뒤져라 이거 진 사람 마음 내는 거예요? 남편이 나랑 뻔하자고 진진댕이 죽여버린다 내가 싸워버린다 제이야 남편 돈 번가 앉아 나 ㅈㄴ팔게 나는 왜이렇게 빨라 나는 내가 provincial 재료 형 do you 부 freakingman 많은이구나 정신 nak 카고하께 보네 뭐던下一vel 묻더 뭐듣어 진짜 무욧더ège 내가 지면 0원이고 너 하면 2만원이다 except 이妈은 개이왓이야 이 시각놈은 ㅅㅂ이야. ㅅㅂ 뭘로만! 묻고 따고래? 또 갈래? 깜깜? 카카오페이를 확인한다. 만약에 재현이 이기면 빵 대 빵인 거예요? 재현이 이기면 4만원. 4만원? 우리가 4만원 빵빵? 진짜 없다? 4만원 받는데 안 받는다, 나? 4만원 따는 거 얼마 안 담아? 쭈! 혼들님 파이, 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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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라흘라하자마아아! 흘라흘라흘라골라! 터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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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공찬동이다!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흘라흘라하자마아! 터마! 펄추가! 정돈추가! 적재해야니까! 아아! 저는 공차야! 우리요? 좋아, 너무 좋으니까. 일단 이제 그거 해야 돼. 여기 구경하신 분 몇 분 계세요? 자, 한 번 손 들어보세요. 구경하신 분. 일곱, 여덟 명. 그, 배민에서 빨리 골라야지. 오, 젊은 양반. 다음에 한 번 더 해. 신선하게 게임 해. 신선하게 게임 해. 여기 동차 좀 하나씩 골라주세요. 우와, 좋아, 좋아. 제열 님. 군님이 아이디 켜놓고 왔어요. 자, 다 achei. 가신 사진 찍어. 나 촬영 들어와. 저거 하나 같이 와. 저거는 저거 차이에? 아 나 단 골랐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왕이면은.. 제가 한 번 속이 있습니다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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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콘텐츠니까 끄듯 우린 냉이니까 냉이랑 콘텐츠 절대 안 내줘 인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나는 그 뭐야 신차를 한 입만 먹고 버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ike the most 뭐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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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셨다. 주셨다. 아니 진짜? 공기동이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죠. 서드마텍. 지금부터 아이템 발갈 수가 있습니다. 진짜 멋있다. 이게 어느정도 그런거에요? 5,6만원어치. 진짜? 헤드도 하다가? 네. 버렸어 버렸어. 어떡해. 잘가. 잘가. 이거는 그때 기둥이 별 따라가서 받은 총인데. 총으로 선물해놔야죠. 개지검 되는거 같은데? 야 근처 다시 준비했어. 왜 저러는 없어요? 왜 저러는 없어요? 왜 저러는 없어요? 돌려봐. 아 이거 형 제가 하는거잖아. 근데 인터뷰처럼 안 길어서 한 5분이 나오는데? 왜? 빨리 가야겠다. 우와. 진짜 막 나와. 막. 웃는다.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. 진짜 계속 그냥 박살을. 내 시동님 의미없는 경험은 없다고. 하하하하하하 저 뭐. 저거 찍고 나왔다고. 저거 찍고 나왔다고. 안 돼요. 지금 밝힐거에요? 어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카메라 봤어. 카메라 봤어. ? 아냐? 이 분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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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야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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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부 carta 헌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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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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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d 아 이거 뭐 야 분실하면 어떡해 자 But first 그래두고 너한테 말해줄고 너한테 말한 거 어떡해 왜 공값이 좀 한소로 우원을 해야지. 도착을 한 번 더 낫자. 하하하하하하하 거기다가 돈 한 번 더 놔두면 어떡해. 2개 더 남았잖아. 돈을 함부로 놔두면 안 된다. 2개 더? 2개 더? 2개 더? 2개 더? 2개 더? 2개 더? 뭔 소리야? 질렀다. 난 안 돼. 2개 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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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더? 2개 더? 3개 더? 3개 더? 3개 더? 3개 더? 3개 더? 아.. 이제 시작이구나. 하하하하하 와.. 우리 케찹 여러분들 진짜 이제 앞으로 재밌는 콘텐츠가 많아. 그냥.. X발 너네 집 가서 어느 시간.. 보은 채가 없어. 하하하하하 앞에 비 받고 있는 거야. 그냥 그런 생각해. 아.. 와.. 와.. 진짜구나. 오케이? 오케이. 진들.. 죽고만 있었지? 내가 다 사주는데? 내가.. 하하하하하 어.. 다 내 타겟이 시작이 있어.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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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,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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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